자 오늘도 노동자가 파쇄기어에 끼어서 숨졌다 그러면서 이게 노동자한테는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여러분 저 노조위원장 두 번 했거든요 노조위원장 두 번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노동자가 아무리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날려도요 처벌이 안 돼요 제 노조위원장 임기 끝나니까 제가 냈던 고소고발 빛의 속도로 기각됩니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노조위원장을 지방으로 내쫓고 자르고 해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처벌을 안 받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검사들이 기소를 안 하기 때문에 검사들은 왜 기소 안 할까요 검사들이 가진 자들의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의당 사이트에서 이거 보여주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권력투쟁을 벌입니까 여러분 저희 정의당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얘들 노동운동 아니 노조활동도 제대로 안 해보고 뭐 그냥 노조 무슨 간부들만 하다 보니까 이딴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저로서는 피 맺히는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장용진이 파이낸셜 주소에서 왜 그만뒀겠습니까 거기 잘나가고 있던 법조팀장인데 왜 그만뒀겠어요 노조위원장 임기가 끝나니까 딱 한 달 지나니까 엉뚱한 부서로 전보를 시켜버리더라 좌천을 시켜버리더라 불교방송에서 제가 왜 그만뒀겠어요 10년을 근무한 회사를 내가 왜 그만뒀겠어요 하루를 왕관도 가만히 안 놔두는 거야 하루를 고소고발을 했더니 취하시켜라 어쩔수 그래서 견디라 견디라 취하시켜줬더니 무혐의 판정 받는 날 무혐의 결정서 받는 날 내가 취하를 해줘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는데 세상에 무혐의 결정 받았으니까 장용진이 징계해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게 어디서 대한민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왜 그렇겠어요 검사들이 사장편들만 들리기 때문에 그렇거든 노동운동 노동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담당하는지 아세요 공안이에요 공안 공안부에요 공안부 공안부 검사가 뭐하는 사람들이야 귀족검사에요 공안부가 뭐하는 사람이면 내가 한마디로 정리해줄게 노동자 잡아가지고 기득권에 줄대는 일을 하는 게 공안부 검사들이야 황교안 박찬호 박찬호 검사가 대표적인 공안검사거든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박찬호 자 다시 한번 정의당의 이 짧은 논평을 보여주세요 이게 권력투쟁입니까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목숨이 누구 때문에 덮입니까 노동자가 죽어나가도요 사장 처벌받는 거 봤어요 사용자가 처벌받는 거 봤어요 왜 안 받을까요 검사가 기소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럼요 왜 검사가 기소를 안 합니까 노동자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철컥철컥 잡아가면서 왜 사장들은 기소 안 합니까 바로 그런 걸 없애자 바로 잡자고 하는 게 검찰개혁이거든요 그러다가 이 난리가 나는 거라고요 근데 멋이 어쩌고 쩌? 니들이 그러고 무슨 정이야 정의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사업을 비롯한 27개 사업 130억 원 삭감 의결했는데 증액 28억을 감안하면 최종 100여억이 감약됐는데 근데 그중에서 공정국 자치행정국에 편성돼 있는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가치인 공정관련 사업이 집행부 동의 없이 줄줄이 삭감됐어 그러면서 특히 유통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단 사업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 현황 및 개성 방안을 연구하는 사업 공정거래 모니터링 플랫폼에 들어가는 사업 이거 얼마 안 되는 돈들이거든 근데 이거 다 싹 감했어 왜? 공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재명 지사가 가져갈까 봐 선거운동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네요 지금 이럴 때입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로 부각이 되니까 어떻게든 간에 깎아내리겠다 지금 이럴 때입니까 근데 당내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처럼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되는 당연하죠 추미애 장관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 심지어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한다는 사람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아가면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왜?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거든 검찰이 힘을 빼놓지 않으면 이거는 개혁이고 뭐고 없어요 지금 기득권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집결되어 있는 곳이 검찰이에요 검찰을 중심으로 뭉쳐있단 말입니다 이 검찰을 박살내지 않고 힘을 빼놓지 않고서는 이걸 꺾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개혁을 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온갖 욕을 다 먹을 각오를 하고 지금 이 상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나도 거기에 한 발짝 힘을 보탤 생각은 아니하고 어떻게든 간에 거기서 검찰편을 들려고 하는 사람들 이상민 의원 같은 사람들은 솔직히 저는 어디 저기 뭐가 있으면 가서 그냥 아휴 거의 그 정도까지 이상민 의원 조응천 의원 정신 차리세요 진짜 국민들의 표준 표가 아깝습니다 조응천 의원님 어떻게 해서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셨습니까 지금 이럴 때일수록 뭉쳐야 됩니다 지금 이럴 때 딴소리 하는 사람들 지금 개혁의 한 고비를 넘고 있어요 맞아요 8분 응선 9분 응선이에요 여기서 이 고비를 넘어가면 이제부터 개혁이 쑥 진행될 겁니다 그럼요 검찰만 빠져도 이 고비를 지금 아슬아슬하게 못 넘고 있거든요 계속 못 넘고 있어요 예산 때문에 예산 국회 때문에 이걸 못 넘겼다 이걸 공수처법 처리 안 하겠다는 사이 그 사식이 나쁜 새끼야 그거는 그건 작세지 그거는 진짜 작세예요 예산하고 공수처법 무슨 상관있어 그리고 예산? 예산 안되면 그냥 통과시키면 되지 통과시키면 돼 180석이야 180석 12월 말까지 예산 통과 안되면 그냥 원안 통과 끝나는 걸로 돼있어요 민고 원안 통과 되는 걸로 돼있으니까 그게 법이야 그냥 가게 만들어요 그냥 가게 만들어놓고 공수처법 하라고 왜 예산을 핑계대가지고 공수처법 빨리 안 하는 거냐고 그 예산 핑계대는 사람이 예산 때문에 공수처법 늦게 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이야 예산이 문제가 될 줄 알아요 국민들의 삶을 바꿔놓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검사들이 없어져야지 국민들의 삶이 바뀌어요 노동조건들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법안들 3대 법안들 이 법 이 법이 이런 법 왜 아직까지 통과 못되고 있겠어요 국민의힘이 맡고 있잖아요 그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출신이 뭐야 검사잖아 검사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대로 가만히 계실 거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여러분 검사들이요 지금 왜 저 난리를 치느냐 그리고 국민의힘 얘네들이 왜 그 검사들한테 붙어서 저 난리를 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모든 개혁이법들이 바로 여기 검찰개혁이법에 딱 물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넘어가면 나머지 줄줄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든 간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몸이 소위 말하는 약한 고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약한 고리가 터지는 순간에 나머지가 다 터지거든요 그렇지